안녕하세요. 브라우 마일라이프에서 하도나 역을 연기한 배우 정윤입니다. 아, 브라우 마일라이프의 작품은 끝이 났네요.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끝이 나니까 뭔가 시원하기도 하지만 석섭한 마음도 풉니다.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제시워로 감사드리고요. 저 유미는 또 앞으로 다른 작품 속에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. 컷, 오케이. 자, 두 분 고생하실 때. 이제 보겠습니다. 이제 보겠습니다. 설 명절이죠.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명절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. 아, 천사 건강하시고 행복만 하세요. 정말. 아, 정윤이 FM 데이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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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